다음 수요일 당신은 무엇을 살 것입니까? 다음 수요일 당신은 무엇을 살 것입니까? 다음 수요일 나는 보트를 살 것입니다. 다음 화요일 나는 펜을 살 것입니다. 다음 월요일 나는 양초를 살 것입니다. 다음 월요일 나는 양초를 살 것입니다. 다음 달 나는 근 목걸이를 살 것입니다. 다음 달 나는 근 목걸이를 살 것입니다. 다음 토요일 나는 은 반지를 살 것입니다. 다음 일요일 나는 은 반지를 살 것입니다. 다음 일요일 나는 시계를 살 것입니다. 다음 일요일 나는 시계를 살 것입니다. 다음 일요일 나는 책을 살 것입니다. 다음 일요일 나는 책을 살 것입니다. 다음 날 나는 휴지를 살 것입니다. 다음 달 나는 휴지를 살 것입니다. 다음 달 나는 립스틱을 살 것입니다. 다음 달 나는 휴지를 살 것입니다. 다음 달 나는 립스틱을 살 것입니다. 다음 달 나는 휴지를 살 것입니다. 다음 수요일 나는 아이쉐도를 살 것입니다. 다음 주요일 나는 아이쉐도를 살 것입니다. 다음 주요일 나는 아이쉐도를 살 것입니다. 적용해졌어요. exercise